보령 해저 터널이 첫 개통한 지난 주말 해저 터널과 인근 관광지에 차량과 관광객이 크게 몰리는 등 개통 초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보령시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 사무소에 따르면 보령 해저 터널 개통 이후 운행 차량은 평일 만 2천여 대, 주말은 2만 5천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특히 개통 직후 첫 휴일인 지난 5일에는 하루 동안 보령과 태안 방향으로 2만 7천여 대가 운행해 퇴대치를 기록했고, 지난 주말과 휴일 대천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 수도 11만 4천 7백여 명에 달해서 전주 대비 50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